고장이요? 네 그냥 가져와 이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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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짓이 많네 고맙습니다 모종이 엄청나게 나왔네 모종이 엄청나게 나왔네 모종이 엄청나게 나왔네 양두릅 뭐 별게 다 나왔네 고구마 한 달은 얼마죠? 12000원 고구마 한 달은 얼마죠? 12000원이요? 고구마만 많이 차려 13000원이고 13000원 12000원 13000원 고구마 지금 심으러 되죠? 그럼 지금 심죠 좀 사가지고 갈까? 좀 사가지고 갈까? 고구마 고구마 학교 등이 엄청나게 나왔네 삼체쒀 뒤에 칭칭 한그릇 줘요 저택 사과드가 죽었어 저기 그건가? 가지인가? 가지 가지는 한폭이 얼마에요? 천원씩 천원씩 아이 그거 약해서 안줘 가꾸자는 안해자 완전 모종장이다 모종장 고구마 얼마씩이에요? 한단에 단고구마는 13,000원 요거는 12,000원 12,000원 요거 단고구마 꿀고구마 네 12,000원 다행히 1,000원 2,000원 3,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2,000원 5,000원 5,000원 뭘 드릴까요? 어머니 2,000원 5,000원 1,000원 1,000원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드릴게 고춧가루 마늘 마늘 꼬치 장기 고춧가루 마늘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다이아버렸어 다이아버렸어 황기를 봐 황기 콩분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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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장은 이 장 옆으로 이렇게 강물이 흘러갖고 참 좋습니다 여기는 뚝방에서 지금 이렇게 5월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장와 함께 점심으로 먹어 보니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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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 해장국토 파네 닭술기 해장국토 팔아요 아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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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춧가루 내가 묵은 줄 알고 바람이 안보네 감사합니다 썸더심 참에 많이 나오는가봐 여기 계시네 감자밭이 다 비었으면 어떡해 야 이게 꽃이 피었다 꽃이 피어서 술에 그저 술에 꽃이 피었네 와 대박이다 이거 봉무기 봉무기 봉무기도 나오고 여기가 끝이네 끝 여기가 5일장 끝입니다 여기는 옷 파는가봐 군복들 파는구나 군복들 봉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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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무기